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곡물이라든지 사료 그리고 비료 쪽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자체가 비료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파종 시기를 놓쳤죠.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2대 국가죠. 미리 생산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를 믿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농작지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가뭄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작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 빠지는 이런 물량을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곡물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 이런 과거보다는 이런 생산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종 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면 이러한 사태가 사실 1년이 아니라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된 이벤트들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비료라든지 사료 그리고 곡물 쪽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비료 가격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 그에 따른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붙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평화협정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가격의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런 서방의 제재들 그리고 무기라든지 탱크라든지 드론 같은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길게 가겠다라는 얘기가 붙으면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 곡물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그리고 니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남해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일단 작년 매출 대비 58%에 해당하는 매출의 공시가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일단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업황 자체가 수익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작년 실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기대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로서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에 따른 또 추가적인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짚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테마성이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정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이후의 모멘텀은 뭘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남해 화학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관점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비료라든지 사료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원자재 쪽에서는 곡물 부분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지 않았을 때 물론 산업적인 타격이 크지만 생존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곡물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먹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적으로 피할 수가 없고 또 광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광산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곡물은 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산불이라든지 또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토지 또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또 이에 따른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